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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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쫓아 돌먹기 가자 하나 둘 시작 하! 하! 자! 목욕과 목욕과 답답해 헤돌헤돌 놀리시마와 야사 내가 모르는 길목에 나 혼자 샀기 호착은 내 영기 끼리 난 저거 싫어 참 바람이 불었어 난 다음 싫어 기다리며 미쳐나 눈물이 빌려네 그 시간은 꼭꼭꼭한 듯해 내 멋있는 공격도 간 듯해 온갖 여리들은 아직도 쓸쓸해 벚꽃끝에서 떠벌길 가위래 아무도 없는 스스로만 돌래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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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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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싫어 기다리라 미쳤던 눈물이 빛돌해 그녀의 시간이 된 것도 아닌데 그녀의 목숨이 보인 것도 아닌데 내 눈이 잃은 아직도 슬슬해 골고! 가자! 손이 없게 됐어 더 기다리네 아름다운 지키라 고울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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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다 한번! 고울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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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를 못해, 공부를 못해, 공부를 못해! 가자!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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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공 부 Vlog 벗었다! 캔디 너무 잘하죠? 자, 장구 채팅 좀 해주시면 분위기 혹은 달아올랐을 때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캔디가 장구 치면서 여러분들은 신나는 시간을 하기 전에 캔디가 누구예요? 엿장사입니다. 엿장사시죠? 엿장사 구경 나와서 엿장사 안 사 드시고 남의 거 드시는 거 전화번호 같이 주잡스러운 게 없어요. 자, 우리가 엿장사 3천원, 2개 5천원 4개 만 원을 모시고 있습니다. 캔디 장구 치기 이전에 엿바구니 들고 캔디가 직접 인사드리러 갈게요. 엿장사시고 팔아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. 엿장사 고툽 Matrix 고툽 Model потому что 원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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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을 안아주어 멋진 마음을 치고 싶어 진동되기 꿈와 꿈과 우리의 속 미러믹에 이 노래 진동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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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뺏기워라 놀이쳐봐라 하루반루반데 한발 춤추는 진동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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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새ên Mr.Value 지금 Coca-Ce로 지금 진동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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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웃erv여 올라위에 구멍 appreciative Michio 진동되기 진동되기 한 번 더 갈까요? 한 번 더? 네! 앱걸 세 번 시작! 앱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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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자! 앱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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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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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을 통해 한 세상, 너무 한 세상 알고 있는 사건, 모르는 순간 살찌나 겁이 체낙을 하고 할아버지 놈이 원망이란 말아라 인생을 하여 세월에 천낙 천낙 아하하하 물러가는 나의 무대 이전에다 꿈을 채워 맞춰볼 오른쪽 승자는 너희들 여러분들이 컴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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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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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을 치는 눈을 봐라 손을 새치고 내 눈을 눈으로 처음에도 웃어 너무 웃고 하는 웃어 눈을 꺼도 새싹 새싹말로 나는 새열에 처음 나는 청춘에 눈을 꺼도 새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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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손 다음엔 컴백 파티 teenagers tych 2 5 5 5 4 4 4 분산안 분산화가 한번 합시다. 나희도 이렇게 종말들 해달라는 데를 봐야지 해결씨. 안 맞는 게 헐라 안 돼있냐. 자 그러면 분산화가 한번... 왜 이렇게 했다. 아이고 얼굴 보면 참 불쌍해. 나도 불쌍해. 저렇게 불쌍하니까. 군산화가 협을 한 다음에 북쪽이 계획하고 군산화에 한번 합시다. 질차례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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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, 저거 부르세요. 문화의 협정을 통하자마자 본인은 휴가 안 가. 고등학생의 상태를 비쌍해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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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을 추고 있다로